정의의 이름으로 오징어님이 탱 하나 해주세요 포커싱 안하는 조합으로? 내가 이거 해야되나? 내가 이거 해야되나? 나 올드니까 루슈 해야되네 빨리 올라오나? 2푸 나오자 킥 빨리 합의보세요 정말 큰일이다 저 마이크 들리죠? 네 들려요 2 1 공격이 시작합니다 겐지 쓰레 있다 망경이 주캐가 뭐야 망경이 원래 쓰레 도는데? 쓰레 2층에 쓰레 있네 쓰레 3 아 비트 보이러스 가는데 겐지만 겐지만 겐지해 거짱 거짱 니플에 컷 나이스 나이스 이리 쉽게 해준다고? 비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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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마 때렸다 하리야 컷 아 시발 헬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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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뒤로 돌았다 그래 그래 나이스 나이스 팔았다 겐지 들어온다 오 우리팀 자리한테 뭐야 이거 오 나이스 제플레인 아이고 플랜스 있다 아주 힘들어요 너 안죽어 여기 겔지 봐요 나 힐 여기 힐 없다 안 힐 없구나 들어가자 힐 해야 되는데 아 비트 썼으면 됐는데 아 네부터 썼는지 몰랐다 아니 아 유진노 하자 그냥 쏘고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다 빅인지 빅인지 감사라고 쟀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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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아 용검 안 빠졌다 아 아 아 이 새끼 용감치서 존나많이네 무수고 바꿔야되겠다 다리야 먼저 깨소 아니 다리야 한다 디바 들어봐 들어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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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리저나 이리저나 한 번 빠질게 애들 이제 궁 모아서 한 번 올 것 같은데 시바 성대로 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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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야 빙 쓴다 엔디 공 쐈어요 뒤의 트레이더 내가 딸렸어 조금만 하나만 잡으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양 솔져 공돌 오우 비트 못 썼어 솔즈 공조해야 된다 됐어 됐어 다리야 디바게 피해 디바 깎고 다리야게 피해 막은거죠? 네 나갔어요 점수 양배 2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일면떼지마 일면떼지마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동부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 공격을 시작합니다. 1차 라인에 피해 라인에 피해 날아갔어!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뒤에! 맥크리 2층에 엔지 정맥 엔지 대피 맥크리 뒤에 있다 맥크리 뒤에 제가 힐팩먹으러 가 폭증 대피 나이스 아 쌍당당한거 아니다 라인은 플랜카 맞으려 라인 맞았다 오우 라인은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야 나이스 나이 흥분하자 내가 약간 뿌어가지고 써넣고 안됐더라 하하스만 맡겼뻔이네 깨졌어 궁있다 오우 베르시인데 베르시 힐 힐 힐 이겟지 나이스 루즈 한대 루즈 피 찼다 나이스 마치 나이스 외모하나 오노 오노 나 갈게 피팩이 따를까 나이스 뭐야 나이스 외모 최종 선수, 3대2. 승리. 최고의 플레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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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